네, 자 돋보이는 이슈와 또 모멘텀을 보유한 유망주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영업부 금융센터 여의도 라운지의 손정훈 과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2주마다 나오시면서 새로운 종목들, 유망한 종목들 소개를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은 리뷰를 좀 해주신다고요? 네, 제가 부족한 깜냥이 몇 개 기업들 좀 소개시켜 드려 왔었는데요. 오늘은 반도체의 하나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의 하나를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전히 성격이 다른 두 업종 간의 종목 하나씩 좀 리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쪽부터 리뷰를 시작할까요? 네, 오늘 하이닉스 전망, 반도체 쪽 전망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우선 대한민국 증시의 중심이죠. 반도체 관련 기업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제가 나왔을 때 외국인들의 국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어마어마한 매수 수급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통상 이렇게 전방산업에 대기업들이 몰려있고 그쪽에 이제 수급이 몰린다면 해당 전방산업,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겠죠. 그들의 전방산업이 업스트림이 좋다는 것은 이는 곧 그것에 대한 다운스트림, 장비, 소재, 부품 같은 기업들이겠죠. 이런 쪽에 대한 전망도 같이 밝아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다운스트림 기업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투자자들의 관심이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여러 기업들을 제가 했지만 당연히 모두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그중에 원익 QNC에 대해 리뷰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최근 또 IT 투톱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데 그 아랫단에는 반도체 소보장도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오늘 원익 QNC를 리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원익 QNC 어떤 측면에서 아직 좀 관점이 긍정적일까요? 네, 일단 제가 반도체 공정의 스텝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원익 QNC 같은 소모성 부품 업체들이 워킹 캐피탈에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될 수밖에 없다는 방향성은 지금도 당연히 유효하고요.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자회사 모멘티브 인수로 인해 올해 내내 모멘티브에 대한 사내 구조조정이라든가 사업부 조정, 감가상각에 대한 보수적 적용 등 여러 가지 비용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TCK나 하나모티리얼즈 같은 동네의 다른 친구들이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같이 못 따라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수치를 살펴보면 20년 1분기 모멘티브의 영업적자는 72억, 2분기는 46억, 3분기는 23억으로 현재 적자의 축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20년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무형 자산 상각 20에서 30억 수준을 제외하면 사실상 BEP를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추후 원익 QNC의 이익단에 모멘티브가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셔야 할 것이 모멘티브 자체의 이익단도 이익단이지만 원익 QNC가 모멘티브를 인수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멘티브가 이 코치의 원재료죠. 초고순도 석영을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올해까지는 미국식 운영에서 한국식 운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소간 비용이 소요되고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쿼츠 제품에 대한 이런 원재료서부터의 수직 계열화가 완성된다면 본사인 원익 QNC의 이익단을 더욱 높여주는 중요한 이익 개선 효과를 앞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익 QNC가 이제 모멘티브를 인수를 했는데 이 모멘티브가 적자 폭이 좀 줄어들면서 이익 개선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원익 QNC에도 더욱더 긍정적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익 QNC가 반도체 회사인데 최근 코로나 관련된 또 뉴스가 있었어요.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뉴스인데요. 원익 QNC 자회사가 이제 모멘티브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고순도 석영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야 하니 이게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그렇겠죠. 석영이 뭔가요? 네, 석영은 이제 물질의 이름인데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뭐라고 하죠? 고등학교 시절에 팔잘 쏘는 석방형이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광물질 중에. 네, 광물질의 이름인데요. 참고로 금강석이 이제 다이아몬드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코로나 백신 개발에 참여 중인 스티베나토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이 백신 주사용 유리 용기 원재료로 이 초고순도 석영 유리입니다. 유리. 유리의 재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납품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비즈니스로 원익 QNC의 이익단에 향후 기여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하나만 좀 덧붙이자면 본업이죠. 현재 전방산업인 삼성전자가 내년 5월 가동을 목표로 짓고 있는 평택 2공장이 있습니다. 이 규모가 기존 평택 1공장의 2배 정도 되는데요. 참고로 평택 1공장은 기흥 공장의 5배쯤 됩니다. 그러면 기흥에 있는 공장이 10배가 되겠죠. 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공장이 들어서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는 원익 QNC 같은 쿼츠 업체들에게는 매출액과 이익단 규모의 양적 클래스업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매출액 증가가 되면 당연히 고정비 절감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플러스 원재료부터의 수직 계열화로 인해 현재 10%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2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15% 수준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원익 QNC 자회사 모멘티브가 초고순도 석영을 생산하는데 코로나19 백신 주사 용기에 초고순도 석영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 긍정적인 모멘텀이 풍부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듣기만 해도 모멘텀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소개하셨을 때 12개월 목표가 3만 원을 제시하셨거든요. 현재 좀 목표가 상향 조정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지난 7월 15일에 방송을 했죠. 당일 종가가 14,400원이었고 어제 종가가 18,000원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가의 중간 흐름은 제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5개월 정도가 조금 지났죠. 지금 현재 12개월 목표가는 이제는 21년 영익을 기준으로 좀 삼아야 됩니다. 예상 대비 모멘티브의 적자폭 축소와 이런 것들이 살짝 느려진 것을 감안해서 현재 시총 4,800억은 20년 영업이익 520억에 퍼 9.2배 수준입니다. 21년 예상 영업이익은 현재 780억 수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20년 영업이익률이 10%에서 21년은 13% 정도로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퍼 10배 수준인 7,300원 주당 3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유지하는 데는 다소 보수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원익 QNC 리뷰를 해봤고 두 번째 종목 ST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T팜은 이제 소개를 해주시면서 굉장히 유망하게 보셨고 그렇게 또 주변 지인들에게 소개를 많이 해주고 다니신다고 들었거든요. ST팜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심지어는 아이들 세뱃돈 얼마 모았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10년 만기 거취 방식으로 감히 매수해서 간직하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기업인데요. 아시겠지만 이 기업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차세대 치료제 아니 이제 성큼성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RNA 치료제의 원료인 올리고 핵산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는 회사 측도 공공연히 시인을 하고 있는데 잉클리시난이라는 고지혈증 RNA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 블록버스터 치료제를 1년치를 468억에 수주를 했는데 기존 고지혈증 치료제가 환자들이 연간 26회를 맞아야 함에 비해서 잉클리시난은 단 두 번만 맞으면 됩니다. 아주 획기적인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 있는 우리 증시라인 제 이름을 치면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RNA 치료제의 원료인 이 올리고 핵산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진입장벽이 매우 높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리아계 세계사 에스티팜, 에즐런트, 니코덴토, 니코덴코, 아베시아가 과점 형태로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시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사 모두 증설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에스티팜은 기존의 올리고 핵산 공장 3, 4층에 증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 이제 관련해서 글로벌 빅팜화가 그들의 입장에서 매우 굴욕적인 조건으로 에스티팜의 손을 벌린 공시를 보셨을 겁니다. 어쨌든 이 3, 4층의 이제 전 공간에 대한 증설이 21년 말 또는 22년 초에 완공이 된다면 에스티팜의 올리고 핵산 생산 계판은 약 2톤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도 증설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스티팜은 뭐니뭐니 해도 최근에 또 코로나 백신 관련된 이슈가 생기면서 주가가 또 급등한 면이 있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또 짤막하게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증설 부분에서 이제 살짝 그림을 좀 보시면 그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이쪽에 올리고 핵산 2동을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캐파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도 같이 좀 드리고요.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코로나 백신과의 관련성 기준으로 앞에 원익 QNC가 그냥 커피라면 에스티팜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근 화이자랑 모더나랑 이제 코로나 백신 임상 결과가 매우 좋으면서 글로벌 증시 전체를 이제 끌어올렸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 화이자랑 모더나가 바로 mRNA를 활용해서 백신을 공급한다는 이야기를 아실 텐데요.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RNA 치료제와 mRNA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림에 힌트가 나와 있는데 mRNA의 M은 메신저, 즉 운송수단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DNA가 나선형 구조지 않습니까? 이 꽈배구 구조인데 RNA 치료제는 정확히는 이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를 원자리로 하는 SI-RNA 치료제, 즉 소규모로 간섭해가지고 못 살게 군다는 뜻이고요. 이 mRNA는 어떤 타겟이 되는 단백질까지 이동시켜주는 버스나 트럭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백신이라는 게 뭡니까? 극소량의 문제물질을 투여하고 이를 바로 치료하면서 항체 형성해서 막아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전염성이 코로나 바이러스 단백질이 강하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 백신이나 투여했다가는 그냥 코로나 환자가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교하게 이동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 코로나 백신의 크기가 RNA랑 거의 비슷하거나 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거운 걸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러지기 때문에 영하 70도 내, 20도 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생과장님과의 종목 공부를 할 때는 과학시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 STPAM 목표 가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까지 말씀을 들어볼게요. 네, 그럼 바로 목표가로 시간 경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60만 원을 제시해드려서 60만 원? 5년 목표가로 60만 원 제시해드려서 시청자분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좀 안겨드렸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제가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파리의 여인인 박신양 씨의 명대사가 꿈에서 나올 정도인데요. 현재 점점 해당 산업의 구조적 성장세가 명백해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증설 예정 등을 감안하면 그리고 최근에 IR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일반 투자자분들을 대상으로 퍼블릭 IR도 지속적으로 회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굉장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증설 속도를 감안했을 때 5년에 4톤 정도의 캐파 확보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키로당 보수적으로 4억을 잡으면 매출 1조 6천억, 영익률 50%, 영익 8천억, 퍼 25배, 시총 20조, 주당 100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 목표가? 5년 목표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8만 원 좀 못 미치는데 5년 목표가 100만 원까지 제시하셨습니다. 오늘도 충격과 공포의 목표가인 것 같아요. 오늘 두 번째 종목 ST팜까지 리뷰를 해봤고 손종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